1월 17일 일요일 미스터트롯 영탁의 인스타그램에 해피선데이라는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.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하며 탁이형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영상이었다. 효자탁처럼 이번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찾아뵙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안부전화라도 해보세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